신화 서퇴 어 응 쳤습니다 가익수 라인을 펴서 아 페어 선원 페어 선원 그리고 공은 안 넘었군요 와 넘어갔구나 홈런을 치는 김인수 선수 지금 살짝 넘어갔거든요 펜스를 그래서 심판도 페어선을 한번 했다가 좌익수가 공이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후에 아 홈런이다 라고 1볼 2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잘맞은 타구 좌익수 옆풀 지나가 펜스까지 골라갑니다 자 2루 주자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자 2타점 2루타를 치고 나가는 박진수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1루수 키를 넘긴 한타 좌익수 라인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2루 주자 홈인 타자 주자는 2루에서 아웃됩니다 자 당금 들어온 주자까지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아 지금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41번인 첫 타석에 핏바이피 치고 4구로 물러났던 스윙 추바한 상황에는 스윙 3진으로 아 3구 3진으로 박진수 선수를 돌려세우는 윤재성 타투수입니다 2타 치고 나갔던 윤경호 선수 2구 역시 스윙 이어가고 있는 윤재성 투수 스윙 3진 KKK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윤재성 선수입니다 만 50세 이상은 비출로 들어가는 주자입니다 초구 초구 스트라이프 초구 스트라이프 아 5만 석수 쳤습니다 배트 부러졌고 3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 프리어웃 공수 교대 그래서 윤재성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구 파울 부정이 리그에는 풀리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조별 스윙 3진으로 어 대타군요 다섯개입니다 쳤습니다 투까 따젠벌 2루수가 직선타로 잡아냅니다 다섯개는 5번 타자 장지훈 선수 자 쳤습니다 빽 부러지는 소리 났구요 투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투수가 던져서 1루로 3아웃 공수 교대 또 스위칭하느라고 투구 폰을 못봇는데 아 오버로 바꿨네요 언더인가요? 자 2루 제2 2루 선거 걸렸습니다 2루에서 현재 아웃되는 진도영 선수입니다 야 여기에서 현재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5에 뒤쪽 야 여기에서 볼렛을 아 타자는 지금 본인이 볼렛이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주자 뛰었습니다 여유있게 2루까지 걸어들어가는 주자 뛰었구요 3루에서 아 공 빠졌어요 그사이 2루 지난 3루 돌아와서 홈까지 여유있게 돌아옵니다 아 아쉽습니다 2루